바로바로 바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4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제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란도트 공연인데 일단은 축제 소개부터 우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2006년 프레를 시작으로 올해 16년 차를 맞이한 뮤지컬 단일 장르의 유일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고요. 지금 매년 여름 대구에서 18일간 공식 초청작, 창작 지원작,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뮤지컬로 뜨거운 여름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대구가 국제 뮤지컬로 인해서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축제 때 의미를 담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올해 축제에 3년 만에 재개된 해외 뮤지컬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개막작으로 들어온 슬로바키아 뮤지컬 투란도트 같은 경우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제작해서 매년 국내에서 공연을 했었던 투란도트를 슬로바키아 버전으로 만들어서 온 작품이라서 대구 국내 뮤지컬을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슬로바키아 버전으로 만들어진 공연을 보시면서 또 새로운 모습의 투란도트를 경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색다름에 대한 큰 호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투란도트 공연이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많은 외국 배우들도 오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음료 준비가 되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음료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많이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오늘 공연 전에 상쾌하게 드시고 관람하시라고 저희가 청포도의 일도와 시원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애드모코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 예술계가 힘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간달프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본부장님 응원까지 받아 받아 받아서 본격적으로 배우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시원하네요. 대구 국제 뮤지크 페스티벌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포토존 앞에 배우분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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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너무 이렇게 많으신데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시죠? 통역하시는 분이? 감독님, 그 다음에 헝가리어 통역, 저는 슬로바키아 통역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 통역을 해야 되네요. 네, 두 번. 두 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투람두트 공연, 어떤 공연인지 감독님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뭘 비슷해, 난 프레젠тов아 오우, 오우제, 투람두트. 무엇이 하는 분들과 다른 뮤지컬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그 료던의 뮤지컬을 많이 했고, 이 료던의 뮤지컬을 많이 했고, 저는 이런 뮤지컬을 많이 했고, 아니면 어떤 뮤지컬을 많이 했고, 짧게 우리 연출에 이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뭘 비스트 남은까자, 네 번째 액티브 뉴스 스텐어,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액티브 연애도 하는 시클이 아시죠? 이번에는 제가 액티브 연애도 하는 시클이 아시죠? 이 시클이 아티스트 액티브 뉴스 스텐어, 이렇게 모든 시클이 아주 재밌게 만들어져요. 모든 씬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배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즉석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스테이지 칼도에 네이 시크니 쟤나 무대에 압트라티브니 딱 무제 때 어째까봐 초 옷 헤렛지 초 비슷해 먹을 어째까봐 옷 헤렛지 저의 질문은 아주 압트라티브니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화려한 연기와 그 다음에 뭐 그런 액팅들을 원한다 화려한 연기와 액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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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은 망고 공룡입니다 망고 공룡! 자,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시네요. 자, 우리 주연 배우가 누구시죠? 아, 여기 계시네요. 잠깐 모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조금 몇 개월이에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뮤지컬리스트가 이름으로 투란더트. 투란더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주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아직도 마테포치 조금 이나? 네. 네. 오늘이 투란더트. 아주 짧은 회사. 짧은 회사. 짧은 회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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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죽음의 시인에게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바보가 왔으니 우리 첫 번째 문제 수수께끼를 내자. 뭐 이렇게 하는 대사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헬로. 멋진 배우들도 이쪽에서 공연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3년 동안 저희가 공연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마음도 너무 좋으세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위해 더 수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관계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한 잔 드세요.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드시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네. 저는 딤프에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이 큰 축제다 보니까 또 공연을 앞두고 조금 더 마음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이 축제 기간에 이 무대가 오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쨌든 나오는 그 결실이 나오는 순간이니까 되게 벅차고 기대도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우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일단 되게 열심히 노력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관객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컬이 좀 있나요?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일단 저희 딤프를 통해서 처음 초연되는 창작 지원작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봄을 그리다라는 창작 지원작이랑 그리고 브람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창작 뮤지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뮤지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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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LTE 간달프가 나와서 우리 배우분들과 이 축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자분들에게 응원을 해 드렸습니다. 인생은 뮤지컬의 한 장면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우리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 꼭 한번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조관하는 다양한 뮤지컬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